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리맘입니다. 제가 예전에 흑법사가 잘 안되고 다 죽어가는걸 조금만 5cm도 안된걸 꽂아놨더니 이렇게 컸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때 내가 이거 그 뭐야 순집기를 하면서 사라다오 사라다오 제발 사라다오 했던 그 아인데 어머나 세상에 몇개지? 자구가 이런식으로 이렇게 보이세요? 보이세요? 어머나 5개가 나왔어요. 그 조그미 잎사귀에서 신기방기 그리고 그 옆에 더 작은 애 여기 사이로 보이시죠? 건들기가 무서워요 지금. 그 아이도 여기 여기. 오! 거기도 우애를 딱 꼬집게 해놨는데. 아우 이 가리지 좀 마. 거기서도 보글보글보글 올라오고 있어요. 나도 성공했다요. 다른데도 아닌 이 페트평에 걸어 해서 밖으로 걸어놨었거든요. 근데 얘네들이 날이 따뜻되니까 금방 이렇게 올라왔네요. 성공! 마리맘 드디어 꼬집기 성공! 오늘 날이 너무 좋아요.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